이번에는 교육감 순서입니다. 노오키 현 울산교육감대 보수진영 단일후보 간의 양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노오키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노오키 현 울산교육감대 보수진영 김주홍과 장평규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해 차기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와 노오키 현 울산교육감 양자 대결에서는 노오키 후보 38.5%, 김주홍 후보 24.9%로 노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기타 3.1%, 없다, 모름, 무응답은 33.5%로 아직도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김주홍 후보가 60대에서 앞섰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노오키 후보를 선택했으며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김주홍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장평규 울산혁신교육연구소 대표와 노 후보 간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는 노 후보 40.1%, 장평규 후보 18.3%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기타 후보는 3.7%, 없다, 모름, 무응답은 3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노 후보의 지지도가 장평규 후보를 앞섰고,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장평규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울산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울산 지역 18세 이상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무선 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지역별 15.2%에서 22.3%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구군별 ±4.4%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